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돈 많이 버세요.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안 많이. 안녕하세요. 클럽 때 여기서 가던가요? 클럽 때 여기서 산 거 아니래? 아유, 어쩜 저렇게 인사를. 진짜 인사하냐고 못 쉬겠다. 인사하냐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려야지. 네. 새우를 얼마큼 드릴까요? 여기 있어. 인기 많으시다, 시장에서. 아니, 선고하시는 유사님. 과거. 너 당면 좋아하지 않냐, 당면? 당면? 근데 당면으로 할 수 없는데? 오늘 아까 먹고 카레 당면 안 나? 아, 뭔데? 요리는 진짜 일기 못하셔. 살이 어디 돼. 당면 하나 사려면 내가 먹어도. 당면 사려면 사. 아, 당면도 하나 주세요. 우리 당면 너무 좋은데 지금 당면 없잖아, 그지? 어. 14,000원. 14,000원. 네. 14,000원. 네. 저희 항상 지지합니다. 뭐 지지 않은데? 지지합니다. 지지한데. 시장 상인들한테 인기 많으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죠? 아빠다. 새우. 새우? 새우 먹고 싶어. 많이 주세요. 이거 많이 줘야지 이 집 장사 잘 될걸? 아니, 근데 여기는 지나가지 못해.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야, 지금.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저게 한 끼 식사라는 거. 너무 나은 말다. 맞아. 저거 한 끼, 한 끼 하자고. 아, 한 끼야 아니에요. 한 끼야 아니에요. 한 끼야. 한 끼야 아니에요. 아빠. 안녕하세요. 어디 가? 아빠 그냥 모든들 다 들릴 생각인가 본데? 어, 안녕하세요. 네. 추석 잘 지내졌어요? 정말 하나하나 다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내졌어요? 네? 어? 이마 뽀뽀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서로 인사하다가 머리 맞았다. 안녕하세요. 악수 한 번 하고 가야지, 그래도. 저기서 여기 오는데 한 시간 걸리겠다. 한 시간 걸린다, 진짜로. 배고프겠다, 배고프겠어. 콩밥 진짜 맛있겠다. 한 숟가락 한번 먹자. 어머,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머나, 웬일이야? 웬일이야? 응, 저게 없어. 응. 센마리 식당 사람들이 다 아빠의 카드. 민아, 이거 한 번만 먹어봐. 이리 와서. 네, 아버지. 어? 난 부르지 않았어요? 여기 사장님 내가 잘 알았어. 사장님이 볶음밥 아시는데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지? 네.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오징어 같은데? 가보지 마. 아빠, 식사하러. 진아, 가보지 마, 이리와. 신아, 이리와. 아니, 잠깐만요. 시푸드를 다 데려다워서 끼니를 세우시면 어떡해. 저 집은 못 먹으라고. 어머나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아 죄송해요. 밥 먹고 갈 수 있는데. 매워요. 죄송해요. 밥을 조금 줄게. 밥을 조금 먹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죄송해요 하면서 다 드시네. 그거 아픈 주셔요. 딸들이 죄송하대. 죄송해요 하면서 먹을 것도 안 먹는데. 아 감사합니다. 근데 네 아무것도 못 싸우고 가네. 아갈 없어요? 그거 다 하면. 때려보고 있어. 아빠 그만하지. 아니 아빠가 약간 저희 지금 정신이 끝난 지도 오래됐는데. 계속 계속 그런 데만 가시면 주체를 못하세요. 아닌 거 같은데요? 아닌 거 같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대. 그리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네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이 아니라. 거기까지 말게요. 애들한테도 힘들었어. 좋은 기억이 아니라. 왜 그래 왜 그랬어. 아니 그 주시는데 반갑게 할 때 먹은 거야. 그냥 먹으면 좋지. 그래 아빠 안 먹지 그랬어. 우리 밥이 막. 맞아. 맛있긴 맛있는데. 아니 근데 아빠는 뭐 음식 먹을 때 너희들 생각나서 못 먹어자. 너희들 한 숟가락 줘야지 내가 먹자. 근데 부인이랑은 안 다니시 꼭 저렇게 딸들은 양초에 끼고 다니시. 뒤에 아들. 아들하고. 엄마는 아들이랑 가고. 아들 안 낳았으면 어처 뻔했어. 이거 멸치집인데 여기 티가 막히거든. 가봐. 한번 가볼까? 가보자 가보자. 내가 한번 뛰어갔다. 가볼게. 아 근데 맛있겠다 멸치고. 아빠 다 먹지? 어. 아까워. 순댓국집을 가야 되겠다. 여기는 순댓국집 밖에 없어 재래시장 쪽은. 어 나 좋아 나 순댓국 진짜 사랑해. 그치? 어. 우리 순댓국 먹자. 순댓국이랑 결혼할 거야. 어 민희 좋아하는구나.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순댓국 좋아하는 거 봐. 여학생들이 순댓국 같은 거 잘 안 먹지 않나? 가족들이 이제 파가 좀 나눠져요. 순댓국 파 아닌 파 먹는 거. 아. 여기요? 여기 좀 새롭다 먹는 게. 여기 앉을까? 여기 앉자. 나는 순댓국 먹을래. 나도 순댓국. 돼지국밥 순댓국. 여기요 돼지국밥 3개에다가 순댓국 2개요. 정상적인 개수를 시키셨대요? 네네. 아니 웬일로 그냥 1인 하나씩 시키대요? 1인 1국 아닌데? 쇼핑하면서 막 계속 먹었잖아요. 그리고도 저걸 또 다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다데기랑 새우 좀 주세요. 네. 후추도 주세요. 어 갖고 왔어요. 음 너무 좋아. 아 최고다. 감사합니다. 이 깨를 깨가 매우 중요한 거야. 이 인간의 몸에 깨가 굉장히 중요해요. 참고로. 어 나 넣었어. 건강식품이다. 근데 깨는. 아 맛있겠다. 새우젓. 의학 프로그램을 한 번 진행을 해가지고. 이 깨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아 진짜요? 인간의 몸에. 진짜 깨진 볶음을 살고 싶네요. 아우 잘 먹네. 아니 시장의 국밥을 저렇게. 이야 너무 잘 먹는다. 먹고 싶다. 치즈라서. 신희도 파김치 좋아하잖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우 잘 먹네. 네. 네? 아 민희 잘 먹는다고? 우리 민희는 어렸을 때부터 순댓국 정말 좋아했지. 진희가 순댓국 잘 안 좋아했지. 넌 돼지국밥 좋아했지? 응. 엄마랑 아빠는 연애할 때. 엄마가 순댓국 좋아하는 줄 알았어. 아빠가 막 시장 순댓국집 데리고 왔거든. 그럼 먹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억지로 먹었대.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어머 어머 감동이다. 지금도 잘 보이려고 억지로 먹었어. 어머. 어머. 되게 남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셔. 아니 애를 4명이나 낳았는데도 잘 보이려고. 애가 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러네. 나한테 뭐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다는 얘기. 우와. 이제 못 웃어. 왜. 왜? 꽃잎까루? 꽃잎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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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해해 봐. 진짜 하지 마라고. 아니 왜 아빠한테는 되지. 이따가 봐. 이따가. 주근깨가 이해가 났어. 왜 그래 아빠 못 봤어. 아니 휴지로. 우와. 물 좀 넣어 봐. 너무 신경을 온 것 같아. 뭔가 온가 봐. 오빠 표정 진짜 웃긴다. 좀 더 강력하게. 뭐가? 이거 휴지로 해. 휴지로 해. 오빠가 휴지로 해. 거울 있어. 응. 다. 오빠. 됐어? 됐어? 내 거야. 얼마예요? 사진 좀 가르쳐주세요. 사진? 사진 내 찍으세요. 어떻게 할까? 이야. 온가족이 찍네. 여기는 이제 다 인기쟁이니까. 온가족이 싫다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집이 좀 대박이야 신아. 볶이? 떡볶이? 설마. 에이 그러지 마. 에이 그러지 마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디 가셨어요? 왜 왜. 왜 왜. 왜 우리 집사랑 그렇게 좋아해. 사모님은 저랑 친하니까요. 사장님. 사장님. 네. 이거 어디다 담으면 돼요? 안 담으면 돼요? 안 담으면 돼요? 안 담으면 돼요? 안 담으면 돼요? 네. 엄마가 오면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네. 자. 이제 골라봐 봐. 이제 골라봐요 이제. 먹고 싶은 거 담는 거야 저기다? 빵처럼. 그리고. 이것도 왠지 맛있어. 그 정도 양 가지고 되겠니? 소딱소딱.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오징어 한 10개는 날아 진짜. 진현이 친구. 진짜 몇 개나 봐. 김말이도 더 많이 와야지. 아빠 김말이 좋아하는데. 아니 순댓국 1인 1곡 하셨는데. 어머어머어머어머. 지금 산을 쌓으신데. 어머어머어머. 아니. 이거야 이거. 어머머어머. 어머머. 웬일이야. 어머머. 여섯 개. 여섯 개. 너무 많아서 명원이 계산 안 됐을 것 같은데. 일곱 개. 그럼 계산 안 하면 되겠다. 여덟 개 째. 그걸 노린 거 아니에요? 아홉 개. 아빠 떡볶이도 해. 떡볶이 좀 주세요 너. 떡볶이 1인분 드려요 그러면. 한 2인분 주셔야죠 우리 가족이 많아. 그래 3만원. 그래 3만원. 5천원씩 서비스 드렸어요. 튀김만 3만원. 떡볶이 2인분. 아니 튀김 3만원씩 산 거예요? 아까 봐서 이만큼 이만큼. 집에 가서 먹을라는 거겠죠. 원래 이거 그전에 튀겨서 떡볶이 국물을 위에다 뿌리면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그렇죠. 엄마. 어디다? 닭강점. 내려올 거야? 다 찼어? 닭강점. 역시 대단한 집이다. 대식가야. 대식가 집안이죠. 아니 아니 엄마가 이리로 와야 돼. 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로 갈게. 아 우리가 그리로 갈게. 알았어 알았어. 뭔가 되게 첩보 작전 같지 않아요? 닭강점과. 미션이 빠졌어. 튀김을. 엄마한테 지금 전화 왔지? 엄마가 올해 오빠가. 빨리 가서 심중 갖고 와. 일로. 엄마 모시고 와. 그걸로 계산하고. 여기 2층으로 와. 어. 타이밍 딱 맞았네. 엄마한테 아들밖에 없구나. 아 근데 여기 냄새가 달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고객님 진짜 떡볶이 멋있어. 김말이랑. 어 여보 일로 와. 어머 웬일이야 여기 자리 잡았어 웬일. 짜가는 거 아니었어? 저기 순댓국 먹고 한 15분 후. 정말 최고세요. 우와. 맛있어? 여기 어때? 진짜 장난 아니야. 신아. 고생했다. 아 역시 우리 신이가 힘이. 저쪽에다. 확실히 와 세 개 다 갖고 왔어. 우와. 신아 여기 앉아. 고마워. 이리로 와. 이리로 와. 맛있겠다. 여기 닭강정 맛있겠다. 닭강정도 싸가는 거 아니었어? 고마워. 오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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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다르다. 우리 형은. 와 이거는. 한 끼 한 끼. 식자가 넘지. 아까 골랐던. 이건 디저트지 이거. 우리 잘 먹어요, 사실은. 엄마가 엄청 좋아하는데. 랩불라? 엄마가 좋아하시네. 어머님이 잘 드시네요. 엄마 아까 순백국 못 드셨잖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순백국을 안 먹은 사람들처럼. 감사합니다. 부장님 뭔가 친절하신데. 랩불라? 대단하긴 하다던데. 대단하긴 해. 오빠가 놀래. 아빠 이거 먹어봐. 요즘 인싸품이야. 인싸식품이야. 아빠가 이런 거 정말 못 먹는데. 아니야, 인싸가 되려면 이걸 먹어야 돼. 인싸는 뭔데? 뭐의 약자인데? 인사이더. 어디 가서 나 소떡소떡 먹어봤어, 이런 거. 아웃사이더가 더 멋있는 거 아니야? 아웃사이더가 더 멋있는 거 아니야? 아웃사이더가 원래 좀 더 멋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럼 아빠는 아웃사이더가 해. 아빠 왔어. 내가 웃겨. 아빠 보고 싶다면서 5일 동안 카톡 한 번 하라고 하더라? 비지 비지. 아빠 너무 잘 지낸 거 같아서. 수영장 사진 500원. 맞아. 뭐지? 배가 아팠어, 솔직히. 쌀국수 맛있었어? 내가 꿈이 이상했어. 꿈이 이상했어. 꿈이 이상했어, 기승승하고. 잠을 못 자겠어, 배로 와서. 잠을 못 자겠어, 배로 와서. 나랑 같이 앉아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엄마랑 같이 앉아서 그런 거 아니야? 어머. 어머니가 되게 사랑둥이시다. 진짜. 설마 그러겠냐. 어머니, 나 웬일이야. 진짜 너무 있잖아, 진짜. 남편이 저런 반응 나오면 정말 튀김을 씹어먹어버리고 싶어. 잠 못 자지. 일단 봉사할 거 어때? 낭집 보고 싶어서 잠도. 애들 말 잘 들어? 결혼은 25년은 되신 거잖아요. 30년 됐네요? 93년. 결혼은 94년. 그러면 25년 되시고 우리가 26년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왜 이게 달라요? 아니, 모르세요, 우리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남편을 사랑해서. 나 없어서 잠 못 잤어? 이런 멘트들은 쉬는 초나 이때 하는 멘트인데. 저는 다음부터 박정희 씨 부인을 한번 눈여겨보려고요. 보고 배우려고. 되게 보니까. 애교를. 애교 많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터치를 거의 안 했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돈도 이렇게 써 이런 거 없으니까. 굉장히. 아, 터치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안 맞죠? 스킨십이 없다고. 아,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스킨십은 하시고. 그럼 애가 내면은요. 아, 저희가. 아이고, 우리가 눈치가 없네요. 애가 내면은요. 에이자, 에이자. 에이자, 에이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아, 더 이상. 아, 더 이상. 아, 더 이상. 아, 더 이상. 뭘 그렇게 저걸 줬냐. 야, 장바구니 4개를 아니. 카레 한다고 그랬잖아. 맞죠? 들어가서. 아, 나 진짜. 아니. 안녕!